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의 뮤직비디오를 찍게 될 줄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잘 돼야 되는데 수면 조절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잠을 많이 자고 나가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60대 로우고 이야기 1주년이래요 단어로 부른지 더 풀어줘야 되는데 3주년이래요 아 핫팩을 넣어 우리 양현이가 진짜 최고 우리 물고기 뮤직에 직원이 한 분 더 들어오셨거든요 최고입니다 이 마리로 이야기한다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죠 초사이언이라고 드래곤볼 만화 중인 분이고요 머리 다 했어요 초사이언이는 행동 하나만으로 저렇게 사람의 얼굴을 폭발시킬 수 있어요 소위생이 없지? 오늘 스타일 컨셉은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여기 런웨이였고요 죄송합니다 옥상까지 걸어 올라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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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여기 가야 해요? 여기다가 먼저 보셔을까?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너무 멋있다 왜 이렇게 길어? 팔 다리 진짜 길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더라 두 자리 여기서 원래 이렇게 많이 찍어요 멋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빛이 들어오니까 손이나 이런 거는 저는 좋은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할 수 있어요 이 움직비디오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는 저와 함께 알아가시죠 저도 아직 잘 몰라요 끝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 아시겠죠 아직은 첫 씬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찍고 있나요? 네 언제까지 언제까지 큰 무대를 서기 위해서 무대로 향하는 그런 씬을 찍었는데요 큰 무대를 섬에 앞서 긴장감입니다 별빛 같죠? 무슨 의미일까요? 저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떤 거 드셨어요? 오므라이스 먹었습니다 나중에 김치찌개도 살짝 와가지고 간만 봤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김치찌개예요 아 이번에는 사진촬영을 두고 있어서요 사진은 제가 무대에 오르는 그런 장면을 촬영하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이 부부로 엄마! 엄마! 한 번 더. 엄마! 2톤이 아니잖아요. 엄마! 발전을 하지 않았네. 나 페달 받는 방법을 아직 몰라가지고 조만간 피아노 레슨 받을 거야. 한국을 완곡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 한 번 쳐봐. 엄마! 잘하네? 잘하는데 왜 안해? 전 이거 하지 말게 몰라요. 그래? 사람이 다 똑같구나. 가요를 잘 쳐.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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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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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믿고 따라준 사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른 잡아 입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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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은 뭐 당연히 우리 팬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죠. 고맙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같은 날. 또 감독님이 얘기해 주셨던 건데 별빛이란 것은 멀리서 보면 되게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가까이에서 보면 태양 같은 크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의 사랑도 제가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사랑이 훨씬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별빛에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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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handing ok le everything. 네. 휴м podeis 여기 와서 버스를 다 밀리고. 퇴근함. 이렇게 버스를 타본 건 정말 오랜만이고 거의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미스터트롯 이전에도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면서 버스를 탈 일이 거의 없었는데 한 3,4년 만에 버스를 타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타니까 어색하지 않나요? 좀 어색하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어제도 탄 것 같은 느낌이 워낙에 버스를 맨날 자주 타고 다녔어가지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만나 뵙는 시민분들과 인사도 좀 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뭐 지하철도 안 차가지고 저장도 안 차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놀아주기 비밀은 이빨, 그치? 그치? 그냥 안 된다고? 안 돼서는 한 번 더 놀아주기 우진이 다음 것도 같이 가나? 다음 것도 가요? 아우 피곤하겠다. 아기는 또 임시야. 아기는 또 임시야. 너무 잘해. 이리 와 우진아. 저희 집입니다. 우진이랑 살고 있는. 우진이랑 둘이 살고 있고. 아빠도 키가 크지? 아빠는? 아 귀여워. 곰돌같이 앉아있는데. 약간 좀만에. 그래? 너무 많이 크겠지? 이게 왜냐면 밑에서는 더 무서울 것 같아. 새다리가 길어가지고. 엄청 크겠어. 올라올 수 있어? 시작됐다. 발 냄새. 아. 이 늦은 시간까지 힘들지 않냐고요? 아. 멸 있는 일이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적응이 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 7시에 기상을 해서. 새벽 1시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많이 있네요. 오늘도. 한 5시간 정도 눈붙이고.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적인 상황이죠. 아까 이렇게 와서. 이 씬에서. 디테일들이. 감독님의. 깊은. 생각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릴 때 뭔가 진짜 저를 보는 것 같고. 어릴 때 저를 키우시던. 어머니. 냄새가. 좀.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저런. 파마마리. 롯뜨. 수건 널어놓은 거. 빛 꼽혀있는 거. 손톱 가는 거. 좀. 아세톤.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나. 아. 저 왕이 계속 떨어져있네. 저. 무슨 의미인지. 가설지. 감독님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 해석하기 나름이 있지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물고기 우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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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음. 아. 우린 또다운. 우유. 3, 4, 6, 6, 7, 8. 어, 아니야, 되게 나. 3, 4, 5. 3, 4, 5.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주세요. 은우 잘한다. 나 트레이를 해야겠네. 그래도 옛날에 초반보다는 겨울이라서 우리가 땀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봐봐 봐봐 봐봐. 아니야 아니야. 욕심부리면 안 돼. 이걸로 갈게. 네. 먹다가 진짜. 이제 알 것 같아요. 같이 갈게요. 안 가셔도 돼요? 안 가셔도 돼요? 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봐. 굿. 빌리. 잉. 빌리. 빌리. 얘 그림 좋아한다더니 옷을 넣어버렸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사이사이 점 찍은 거 봐 하하하하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오늘 뭐 일단 처음 찍어보는 뮤직비디오여서 그냥 집중력을 놓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항상 계속 집중하고 있었고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이틀이 금방 지나가고 있고 되게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었고 이렇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어떻게 찍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찍을래나? 아니면 그냥 내가 노래하고 분위기만 만들어주시는 그런 영상을 찍게 될 것인가 제가 원래 노래할 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노래하는 편하게 노래하는 집중력, 집중도가 확 확 몰입이 됐네요 되게 잘 찍어보고 싶은데 잘 찍어야 돼 잘 찍겠어요 잘 찍어주세요 그럼요 왜 이 눈물이 나요 그냥 그려다 주님 잘 찍으면 아멘